확 일하는 심리가 동네 인문들 사이에 나올 수도 있다 김대남 사퇴 압박 속에 오늘 재표결 하지만 일탈표가 8표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서울보증 상금 감사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죠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연일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김대남 전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 공적의식과 보안의식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는 강한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당대표 입장과 공당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해당 행위를 김대남 씨가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매체도 아닌 김은식 실장님 서울의 소리 방송에 영부인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공격했고 명품백을 사다 전달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대표 좀 공격해봐 영부인이 좋아할 거야 라면서 아 여론조사에 자기 여론조사 대권 여론조사에 70억을 태웠대 라는 공격의 비밀까지 주면서 공격을 사주한 사건이 해당 행위지요 저는 김대남 전 행정관 사건은 이미 당에서 진상조사에서 감찰을 시작했고요 이미 본인은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만 당원 시절에 있었던 정말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당내 감찰을 통해서 그 사실과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건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요 문제는 저는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 이후의 반응들이 더 웃겨요 사실은 지금 제일 웃기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인터뷰를 안 해요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하고 또 심지어 기사 나오고 이번 동아일보도 기사라는 거 보니까 특정 단독 보도를 했던데 김대남 본인이 아니고 김대남 서면 인터뷰예요 도대체 왜 그러죠? 우리 같은 보통 정치인들도 어떤 이런 국민적인 관심과 어떤 무리를 빚는 사건이 있으면 본인이 떳떳하면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본인이 당당하면 당연히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들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고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뭐라고 변호인 통해서 입장을 냅니까? 왜 숨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이 사건이 터진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이 사건 터진 이후에 온 언론의 관심과 정치권의 관심이 김대남한테 가 있는데 김대남 씨의 어떤 실물 네, 본 적이 없어요 최근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누구랑 뒤에서 몰래 만나서 작전을 짜는 것인지 작전 아니면 사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 밑에서 가면서 돌아다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건 폭로 이후의 사후 행태도 뭔가 그림 구석이 크다 지금 듣고 보니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떳떳하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본인이 당당하면 왜 나서지 않습니까? 본인도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변호인 측을 통해서 입장을 내고 서면 인터뷰를 합니까? 그건 대통령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 인터뷰는? 네 저는 그래서 김대남 전 행정관의 행태를 보면서 그 사후 대응을 보면서 아직도 뭔가 부린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사건이 폭로된 이후에 대응책을 놓고 지금 누군가와 몰래 몰래 작전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사건을 위해서 한동훈 대표나 우리 당 지도부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용산의 대통령 비서실의 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대통령실 수준이 이 정도냐 퀄리티 문제입니다 퀄리티 문제다 품질 문제다 그렇죠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다 신원주의 거치고 추천 거치고 공적 채용 거쳐서 하실 텐데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태들 정말 자기가 떨어졌다고 또 이철기 욕하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떨어진 다음에 또 나경원 후보 캠프 가서 또 한동훈 무슨 뒤에서 깔 거 없냐고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흘리고 기사 내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공기관에 취직할 테니까 내가 골라서 갈 거 심지어는 이 사람 대화한 내용 중에 이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1년 동안 해다가 나를 계속 버리면 나 양심선하고 민주당 갈 거야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게 아무리 정치판이 썩었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김대남이라는 이분의 그전의 행태 지금의 행태를 보면 용산 대통령실의 수준 그리고 저 사람도 그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용산 파리하는 용산 출신이라고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가지고 와서 각 지역에 가서 얼마나 설친 사람들 많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하고 경선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수준과 그분들의 질과 그분들이 용산 파리하고 대통령 파리하는 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게 적과 내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뒤에서 이렇게 음해하려고 공작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인 판을 보면 용산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한 돌직구 발언 김 감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김용태 의원 사퇴하고 끝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공기업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정치 행위를 말았어야 했다 부적격 행위가 드러났는데 자리를 유지하는 건 문제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김용태 의원님 사퇴해야 된다고 입장 표명하셨는데 김대남 씨가 저 자리에서 계속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한 대표도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남 감사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셨잖아요 지금 그분의 발언으로 인해서 녹취로 인해서 당정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셨을 때 공공기관 혹은 출연기관의 감사 자리에 대한 의구심까지 많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서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든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 하려면 본인께서 결자 해지해서 감사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물러나고 버티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사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권리남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대남 씨가 직접 스스로 결정하는 일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에 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대남 씨가 탈당을 했고요 물론 감찰이라는 것이 수사랑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칫 감찰이 이어지고 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인 거잖아요 당정 갈등의 어떤 영향, 악영향을 더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당도 여기서 감찰을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 전제 조건은 김대남 씨가 감사해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하라 네 그렇습니다 김대남 씨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네 김대남 씨는 물러나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사퇴이사 없음 감사지금 별 계산 대단해요 본인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사퇴이사 없다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전직 행정관을 상대로 감찰할 수도 없고 공공기관 임원에서 사퇴 강의는 직권남용이다 대통령실도 난감한 입장 김용주 의원님 한 대표가 갑갑할 것 같아요 그 엘리트 검사 출신이잖아요 딱 뭐 아 저거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하면 누구랑 짜고 했는지 다 나오는데 지금은 뭐 검사가 아니니까 감찰 차원에서는 그냥 불러서 왜 그러셨습니까 혹시 누구랑 논의하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다잖아요 아 내 검사면 그냥 내가 핸드폰 압수수색해가지고 바로 포렌식 두 번만 돌리면 다 나오는데 통화 목록 한 대표는 답답할 것 같아요 본인도 핸드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핸드폰 얘기를 꺼내는 건 본인한테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그런가요 실제적으로 저기 이제 법적으로도 참 그야말로 손을 댈 수도 없고 안 댈 수도 없고 전 대통령실의 입장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물밑 조율이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저분의 말씀 중에는 굉장히 약간 희발성이 있는 폭발성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이러다가 혹 내가 민주당 간다라든지 뭐 혹은 뭐 내가 뭐 두 시간 독대를 했느니 그거 내가 까발리겠다든지 뭐 이런 데 대한 대통령실의 공포감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또 뭘 까발릴지 모른다 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문제는 이미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 방송이 바로 있을 때쯤 점에서 이미 서울 보증보험에 이미 상임감사로 내정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실제로 건물은 8일부터 했지만 7일 달에 이미 결정 냈다는 거 그 시점 자체가 거의 이 사안을 말하자면 만지작거리던 시점하고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딜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통령실도 저렇게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른다 이렇게 자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찌 됐든 간에 5개월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근무했고 그런 분이 한동훈 대표 말씀처럼 보완 개념도 없고 당에 대한 동성심도 없고 만약에 저렇게 떠벌리고 다닌 사람이었더라면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참 국민들한테 송구할 일이다 이렇게는 나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대통령실 지금 반응을 보면 고위 관계자가 그 사퇴 강요하지 마라 직권남용이다라는 말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라는 난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동훈 대표 들으라 자꾸 사퇴 강요하지 마라 라고도 좀 오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것조차도 만약에 만약 사퇴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공감한다는 뜻이 되고 밀리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이고요 만약에 저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의 메시지가 한 대표를 향해서 냅둬라 왜 사퇴를 자꾸 강요하느냐라고 보호하는 쪽으로 비춰진다면 그런데 보호하는 쪽은 아니겠습니다만 문제의, 대통령실의 문제의 지점은 이런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문제 지점하고도 비슷한데 이걸 계속 푸시를 하면 결국에는 친륜, 친환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서 조사를 하면 지금 김용태 의원이 방금 여기서 한 것처럼 이게 조사를 하면 결국에는 뒷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자기 스스로가 저 자리를 갔다 골라서 갔다 만약 그렇다면 첫 번째는 누군가가 뭔가를 골라서 갈 정도의 힘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딜이 직접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없었다고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누군가 봐줬다는 그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실의 캠프에 들어올 때 후보 팬클럽 관리인으로 누가 추천했는가부터 밝혀야 돼요 그 사람이 끝까지 힘이 되어가지고 상급밖에 안 되는 행정관이 제자리에 갔는가 오늘 모든 신문의 사슬에 다 이 사람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게 대한 책임을 당내에서 누군가는 져야 될 거예요 김용주 의원님 당에서는 포렌징 못하죠? 못하죠 못합니까? 그거는 뭐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되고 그것도 뭐 하려고 그러면 판사한테 영장을 받아야 될걸요 포렌징도요? 그렇군요 저는 한 말씀 좀 더 붙여도 될까요? 포렌징과 관련해서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임용 과정이나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것도 대통령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인 자세예요 방관이다 왜냐하면 임용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뭐 사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직권남행이라는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조인이 하나 해서 그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행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스스로 입장이 모순되는 거예요 아니 그 서울보증범은 우리가 관여한 게 아니다 민간 기업이고 민간에서 알아서 임원 추천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은 김대남의 서울보증범의 선발 과정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권한이 없으면 직권이 없는 겁니다 직권이 없으면 사퇴하는 것도 직권남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고 직권남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선발 과정에 권한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말씀을 모순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이 민간기업입니다만 공기업의 산하기관입니다 어떻게 갔는지 그렇죠 그러면 그 공기업의 산하기관으로서 정부가 어떤 경로나 어떤 절차를 통해든 간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김대남의 당시의 상금감사가 선발되는 과정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낙하산 인사 아니냐 당연하죠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절차와 과정에 투명했는지 공정했는지 외부의 압력은 없었는지 왜 확인 못합니까 포렌식하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을 포렌식은 못하지만 과정과 절차를 포렌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정을 포렌식하면 된다 정치적 포렌식 그렇죠 그럼 시키면 되죠 기재부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어디가 물어봐서 확인해 봐라 좋은 표현이네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시점이 정말 미묘한 거예요 7월 며칠날 임치위 임원추진위에서 5분 만에 땅땅땅 결정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5일 전에 그 임치위에서 결정 나기 5일 전에 이명수랑 전화해서 야 이거 여의도 연구에서 한동훈 이미지에서 70억 썼대지 기사 써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일 전에 그 전화해서 공작 제보 공작 사주 했을 때 그 5일 후에 자기가 임치위 면접 나간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이게 대가가 있는 공기업 임원과 또 공기업 임원 자기 선발되는 과정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작 사주 이것과 대가 관계 있다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대가성이 있다고 보세요? 짐작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날짜로 본다면 김우식 교수님 개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수사하는 게 문다혜 씨하고 이상직 전 중진구 이사장 사이에도 중진구 이사장 자리를 이상한 정황이 나오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심사도 안 하고 면접도 안 한 상황에서 그럼 김우식 교수님 의심하기에 누가 이 좋은 자리를 보상으로 줬다라고 보세요 보상의 대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작 사주를 네가 하고 네가 잘했으니까 임치위에서 땅땅땅 선발해 줄게 모르죠 그건 포렌식 해봐야죠 포렌식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누군가 거래가 다 의심되는 정황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뭐 하려고 그짓 했겠습니까 이 지점과 관련해서는 당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김우식 교수님 같은 분은 혼자서 할 리는 없다 보상성으로 이 좋은 감사 자리가 제공된 건 아니냐 누군가 배우와 조직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세력이 있고 또 절반의 분들은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본인이 이른바 대통령 파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몸집을 키워가는 사람이고 이런 류의 공작이 이 정도로 만약에 배우가 있다면 어설플려 없다라며 혼자서 벌인 일일 것이다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포렌식이 안 됐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